영등포 문화원 아버지 합창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4회 2018 서울문화원 엑스포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서울문화원 엑스포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원이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공연마당과 전시, 체험마당, 전통 민속놀이 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서울 25색 문화의 어울림을 주제로 열렸는데 영등포 문화원 아버지 합창단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정의 노래 등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고 관객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홍성열 단장은 이번 행사가 문화원 간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간이 됐다며 회원들과 함께한 합창곡이 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힐링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